드디어, 드디어 뱁뱁뱁뱁 사회로운 분위기 사회로운 분위기 사회로운 분위기 사회로운 분위기 사회로운 사회로운 땡둥뱁뱁 우리 땡 그거 아니었는데 땡둥뱁뱁 용승 학생 축구 끝까지 하나 들어오는 학생들 있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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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하고 오늘 그냥 자유롭게 놀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제작진분들도 안 계셨네 대형은 그대로야 카메라가 두고, 어디 가셨어?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다들 어디 가신 겁니까? 앞에 계시다가 나는 만 6세 왕이오 근데 여기 뭐지? 아무도 없었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그만 아, 그만 할까?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게임 지옥에 온 벨벨이들 어서 오고 왜 또 지옥이야? 지옥이에요? 어? 진짜요? 얼마예요, 얼마 저 빅파이 질러야 되거든요 빅파이 질러야 돼요 아니, 그래, 이거 했는데 5천원짜리 나오면 그럼 좀, 그건 좀 그러니까 네? 10만원? 10만원이요? 꽤 되는데? 나쁘지 않네? 3년까지 나눠가자 하지, 하지 단이 있어요, 여러분 네 게임에서 진다면 벌칙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할 것 방금 가라 이거 그러면, 개헌이부터 조용히? 어, 조용히? 잠시만요 바로 소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른 나를 한 번만 잡아주세요 부른 나를 한 번만 잡아주세요 숫자감, 숫자감, 숫자감 진짜로는 한쪽만 해 주셔도 돼요 양쪽마다 목이 나갈 것 같아 가자 옆에서 숫자 확인해줘야되는구나 쉿 쉿 쉿 어? 조용히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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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게요 아 절대 불기었나 130까지 나왔어 옆에서 봐줘요 130.5 나 안 땡겨줘도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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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갈게 122 122 119 하다가 123 나왔어 아 진짜? 야! 126인가? 오 안 나오네 어려워 아 놓으셔도 돼요 제가 들고 있을걸 자 그러면 1등은 민찬 민찬 여러분 몸풀기도 목풀기도 다 끝났잖아요 네 총 5개의 게임이 준비되었습니다 공게임이죠 공게임 제 게임 지옥이네 첫 번째 게임은 세시멘 림보 빠밤 베리베라 베리베리 아 다시 해야 돼요 여기로 오세요 왜? 130.5 130.5 오 좋네 이 형은 그냥 림볼 못해 이 형은 벌써 야 야 야 자 소리도 질러 자 몸 자 어 어 계속해 계속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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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됐다 못됐다 대시베도 탈락 리모도 탈락 아쉽다 베리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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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이 용성이 이리와 너 뭐해? 샐락처 확인 언어 이긴다 제작진 내가 지켜본다 천만 와 제작진 내가 지켜본다 아니 킹 준킹 킹 준킹 홍민킹? 홍민킹 빨리 리모 리모 와... 아, 이거... 이거... 축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야, 잠깐만. 축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겪게 되실 겁니다. 복수할 거야. 3, 2, 1, 고, 슛! 어떻게 진행되나요, 게임? 아, 이거는 1 대 1 대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토너먼트인데요. 한 명 부전승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전승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가볍게 가위랩으로 하시죠. 네. 안 내면 진고 가위랩 보? 3년 뒤. 3년 뒤에 가위랩 보? 가위랩 보? 7년. 안 내면 진고 가위랩 보? 강민이가 부전승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민찬아 나와. 저는 주작입니다. 컴온. 날아 오르라 주작이여 하상의 나게 날아 오르라 자, 뭡니까? 누구입니까? 아, 저는 전갈eps. 전갈. 전갈 agent 스크리언. 전갈. 고, 슛! 고, 슛! 고, 슛! 고, 슛! 첫 번째 경기에서 상대는 없었습니다 자, 이 게임의 각도는 여기가 없는 겁니다 갈게요 진짜 3, 2, 1 고슛! 탈락! 고슛! 탈락! 아니, 돌고 있잖아 태기가 아직 보이잖아 자, 승! 이렇게 주저게 되어버리네요 준비하시고 잠시만요, 이 빨간 바스에 자랑해야 돼서 우리 갑니다 3, 2, 1 같이 해야지 아, 이 형도 하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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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꿔 봐 호의 검은 맨 이제 할게, 이제 할게 그래도 탑 플레이는 맨어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이거 공룰이에요 자, 갑시다 3, 2, 1 고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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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봐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직 안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 잘하는 구발 이 녀석 잘하는 구발 이런 파울이에요 잘하는 구발 진정하시고 내가 봤을 때 약속 장소에 오는 사람이 거의 우승이거든요 3, 2 안 늦었어 아니, 기다려 봐 아 나도 좀 준비 진짜 시작하네 대화 3, 2, 1 고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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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 형의 1개의 고슛이었어요 스포티 형의 가문이 세다 전 현무! 전 현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전의 현무였다고 전 현무 3, 2, 1 고슛! 현무! 현무! 고슛!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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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보면 팽이끼리 안 쓰고 그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신수 그리스도 신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거 해 주자 아 누가 누가 내가 방금은 다 줬어 내가 스콜피온 할게 스콜피온 스콜피온 아직 안 나왔어 아니야 아직 아직 봉인 중이야 스콜피온 나 이제 봉인 푼다 3, 2, 1 합, Hak 합, Hak 합용 합! 합, Ha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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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합! 합! 해 проблемы 해 treadmill He's still standing Top tr tan 국내대회, 1등을 가리는 결정전 3, 2, 1, GO SHUT! GO SHUT! 현무야, 현무야 우리 현문도 딸기 좀 돼요 진짜 잘한다 현무야, 현무야 귀여워 무전서요, 가위바위보를 정하시죠 연호 씨, 무전서요 지금 심판 좀 보면서 그런가요? 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위바위보합시다 지금 옷 때문에 애매해졌어요 난 때문에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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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부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부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부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네 아, 네 아니, 너 훌륭하네 아니, 진 거 안 됐어요 bu 아 오 윤바위보 이 부분에icas 이 부분에 BEAM 아... 아... 두 손사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먼저 해봐요. 일단 보이려면 각도가 있어. 한번 봐도 돼요? 제가 좀 올려가. 올려야 돼요? 허리를 좀 꺾어야 돼요, 이렇게? 허리 좀 꺾어야 돼요? 허리가 이렇게 꺼져져요. 쁘적해야 돼. 오! 꺼져져요. 쁘적해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일단 그냥 해봐. 아, 이렇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더 숙이면 되겠다. 아, 아, 아깝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 이게... 아... 아, 안 되겠다. 아, 어려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아, 안 돼, 안 돼. 자, 안 될 거예요. 강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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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이. 강민이 한 번 해보자. 어떻게 안 오거든? 나 홀랑 홀랑 할 줄 몰라. 나 한 번만. 해봐요. 해봐요. 민트에서. 빨리, 뭐 할까요? 자, 강민이 한 번 했으니까 붙어서 하시고 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붙어서 하시고 가요.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솔직히 또 있어요? 아, 이럴 거면 헤매도 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에스판니아. 에스판니아,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시, 시, 시.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미국.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뭘 봐? 아, 한국인. 제 5원소에서 나왔습니다. 에스판니아. 저희가 이제 네 원칙 게임으로 왔습니다. 뭡니까?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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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트위스터입니다. 부전선 한 명 지금. 안내려진 거, 가위가 예뻐? 가위가 예뻐? 부전선 해도 안 좋아? 빠졌어. 가위가 예뻐? 오케이. 왜 이렇게 안 기뻐? 다시, 다시, 다시. 왜? 형수야, 너 부전선 이래? 오, 우와. 왼손에 파란색. 왼손 파란색. 왼손 노란색. 오른발 파란색에다가. 좋네요. 자, 그다음 면호. 레프트 푸트 왼발을. 검정색에다가. 오,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네. 오, 근데. 저, 저 벗어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색깔 오른발. 개현이 형.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 여기 있어요. 맨 끝에. 와, 오른손 안 될 것 같아. 밑으로 가야 해, 밑으로 이거. 뒷방송. 아, 나. 오른발 파란색. 좋아졌다. 아니야, 이거. 자, 개현이 형. 빨리. 오른손 노란색. 자, 왔습니다. 자, 호영이 형. 왼손 초록색. 아, 이거 뭐야. 연호 오른손 파란색. 오른손 파란색. 이거 파란색 다 세 개 쓰고 있거든. 여기. 여기. 어, 이거 0 좋지 않은데 느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안 버려. 늦지 마. 늦지 마. 야 너랑 나는 왜 이렇게 묵냐. 도영이 형 왼발 노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오른발. 야 그거 못 해. 해봐요. 아 오른발? 야 이거 못 해. 야 이거 못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탈락. 둘이면 더 쉬워지네 근데. 그러니까. 오른손 검정색. 안 끝났는데? 빨간색 왼손. 끝난? 가위바위보로 승자를 정합시다. 안 넣어진 거 가위바위보. 재환쌤. 야 드디어 입어. 야 호영이도 드디어 입어. 랩트핸바위보 색. 랩트핸바위보. 랩트핸드요. 왼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니. 빨리 낯다 볼래요. 아 그래요? 코미네트랙. 라이트푸트. 맞아요. 맞아요. 랩푸슈. 와 라이트푸트 맞아요. 아 형이랑 떨리잖아요. 랩. 아 라이트 핸. 그린. 그린. 초록이랑 초록이랑. 어 가운데로 가겠다. 오른쪽 손 주황. 자 빨주노 쪽 파우러. 자 이제 시작이에요. 왼쪽 발 파랑. 오른쪽 발 파랑. 왼쪽 발. 왼쪽 발 검정. 검정? 아 뭐 하겠다. 잘했죠? 아 아야야. 아 이걸 해? 오른쪽 발 주황. 나? 어. 대단히 안 돼. 그렇게 해. 야, 뭐야. 탈락. 아니야, 탈락 탈락. 왼쪽 손 검정. 왼쪽 손 검정?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함박바지 안 쓰고 있다. 아직 안 쓰고 있다. 어? 안 닳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야. 오세요. 아직 본발 다 들어와 있는지 봐요. 아, 들어와 있어요. 아직 4개가 아니어서. 네, 됐어요, 지금. 왼쪽 손 빨강. 지금부터 오른쪽 손 노란. 총선 먼저 맞히는 사람 나오기. 이름 말해주세요. 맞히면 어떻게 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 자, 하나, 둘, 셋. 비읍 시음. 동원. 동원. 다순. 강민. 다음 거. 그 사람 뭐라고 했는데요? 다순. 다순. 뭔데? 왜 나와? 왜 나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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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나오세요. 이쪽 손 파랑? 여기에서 보면 싸움 속이야. 둘이 남았네요. 싸웁니다. 하나, 둘, 셋. 피읍 피읍. 용수, 뭐? 뭐라고? 포용! 강민 포용! 나오세요. 아니, 힐! 드디어 한 팀 같아요, 우리가! 저 근데 옷에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딸기처럼. 근데 우리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얼굴 제발. 저해주세요. 아, 멤버들이? 네네. 아, 귀엽네. 봤을 때 딱 괜찮은 정도. 아, 이거 뭐야? 링송이처럼. 이거 클레오 파트라 같은데? 쩜쩜쩜 눈 그려, 눈 그려 눈은 절대 안 감으시는 무슨 시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 보네 진짜 여러분, 마지막 라운드는 보이시죠? 벌칙 몰아주기입니다 이게 벌칙이야? 이게 무슨 벌칙이야? 마지막 게임은 좋습니다 주소를 써주셔서 나오는 숫자만큼 이걸 찔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급보 3년 뒤 오 순서를 정해주세요 강민이 호령이 허니 형 영승이 그냥 없어요 오늘 앙금이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이 좋아요 흠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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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두 개 좋아요 두 번 찍어도 돼요? 두 번, 두 번 들어가면 돼요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오, 많이 걸렸다 와 둘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더 여섯 와, 이거 이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까 탑플레이드 한을 담아가지고 네 개 오 하나 왜냐면 지금 얘는 효과를 안 벗고 하나, 둘, 셋, 넷 오 이거 터지겠는데? 깨감없이 하나 오늘 운 좋은 날이야? 너무 좋아, 좋아 그냥 아, 밑에도 있어? 닿지도 않고 하나 갈게요 손재감, 나도 손재감 손재감, 나도 손재감 없이 6.2 6.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승 영승 위험하다 우린 살았어 우리 살았어 내가 속보자 스미밍고쳐 당연히 계세요, 여러분 뭐야 왜냐면 여기 풀려있네 풀렸네 조선영이 맞나보다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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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좋은데?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해요? 딸기 행사 이런 거 다니면 되겠다 이거 귀엽잖아 깨물어 주고 싶어 그 얼굴을 공개합니다 딸기왕 이동헌 딸기왕 이동헌 딸기왕 이동헌 참 딸기왕 주영 딸기 딸기 딸기왕 주영 딸기왕 주영 아 귀여워 딸기왕 주영 딸기왕 주영 딸기왕 주영 딸기왕 주영 딸기왕 주영 딸기왕 주영 스리 투 온 고오 슛 예 아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이거 베리베리베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뭔가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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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막판 뒤집기 예 두 번 있어요 첫번째 김용성 선수 삐! 첫 번째 실패입니다 아깝아요 준비 삐! 어디까지 가지? 지금 한 번 끝났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인경이에요 그, 스겜 아, 스겜 스겜, 빨리, 빨리 아깝지도 않았어요 자, 다음 다음 어려워 됐어, 됐어, 됐어 아, 원래 축구 선수가 이러더라고요 아, 네 저 종교가 있지 않고 빨리, 빨리, 빨리 아, 깝이 자, 빨리빨리 스겜 1단 한 골 1단 한 골 네 눈은 보이세요? 아, 중심점을 잡으시네 아, 지금 손 놓은 거 아니에요? 아아 아아 아, 이러면 또 연장조어까지 가야 돼요 과연 네? 네? 아, 어린데 뭐... 네? 뭐 다 찾으시는 거죠? 어린데, 볼 여러분 선수! 선수! 골! 꼬리야? 꼬리예요. 다 튀어나왔어. 갈게요. 오, 왼발점입니다.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여기서 킹스베리가 두 개를 넣게 된다면 과연... 킹스베리! 킹스베리! 두 개를 넣으면... 킹스베리, 넌 할 수 있어! 동시에 찾아라. 오! 오!!! 오! 우와!!! 가위라!! 두 명... 어쩔 수 없어요! 아, 안주었었어요. 아,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아!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아, 조사!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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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야!! 야!! 와!! 아!! 연장성 안 해도 돼?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 진짜 늦지 않고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때 진짜 떨린 거야 두 번째 거 왜요? 끝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요 와, 있는지 바로 확인 끝까지 하는 거 우와, 이거 뭔데? 이거 죽었어 맞아, 맞아 죄송한데? 나 진짜 줄 거예요 아, 나 진짜 이러지 마 동아오를 하실 때 동아 7등 했잖아 와, 이거 진짜 모르겠지 일부러 이렇게 많아 보이려고 이렇게 주신 거죠?